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실미도 특집 강원도 인재로 인재의 맑은 공기와 좋은 경시를 보면서 유치하게 한번 점프에서 도착하는거 인재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공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예감이 안좋아요 번지점프장 배경이 안좋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여기서 실미도 특집인데 강원도 소풍이랑 시민들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의 소풍이라는 이름으로 생존 아 생존 다 절이 됐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오늘의 중국과 지옥을 함께할 팀 다 지옥이에요 베렌치 위 밑 베렌치 아래 위 강원도 특집 베렌치 키 베렌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키 베렌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패러 베렌 가보시죠 자 지금 하나씩 깔때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이건 테컴 탈퇴하는 거에요 서바이벌으로 갑니다 서바이벌 본인 입으로는 서바이벌에 그리져내사 어떻게 어떠세요 피시씨? 제가 오늘 영데스에서 한 40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40킬 영데스 활약끼리 할게요 영데스 40킬 전형적인 게임팬인들의 증상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호동하는 증상에 패드샷 땀을 정말 들었죠 이제는 팀 우리가 인원이 한 명 더 그야 우리 세 명이고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될 거예요 정말 굉장한 예비군 방탄소년단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몸을 가지고 상현이 형 우리 상현 씨 아마 이 분들은 처음 보는 소식인 분들은 알겠네 그렇죠 나 진짜 처음으로 촬영할 때 저희는 와 비럭지 아 재밌겠어요 오늘 어떤 서바이벌을 하게 되나요? 오늘 어떤 서바이벌을 하게 되나요? 첫 번째 서바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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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리스폰수가 많은 팀이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바로 저희 바로 가볼까요? 다이어트 고 방어영 하나랑 그니까 엄무하는 사람 그니까 균형을 엄무하는 사람 하나랑 그 다음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주는 사람 하나랑 돌격수 두 명이랑 첫 판에 한 번을 가보고 처음부터 일단 그렇게 해보자 어 너가 하나도 집이 어떻게 파이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오세요 안내돼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아무도 안 오세요 도 bye 가 후 오 오 아 아 야 이거 맞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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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flick 아이ования 억지마 억지마 와바 네. 우리 사안이 추억 없어. 야, 제대로 추억 넣자! 뭐하? 해, 해! 야, 해! 야, 해, 해! 에이! 없어요? 후원했구나 점서야! 야 가 가 가 어 줘봐 어 줘봐 야 쟤는 없다니까 야 줘봐 야 갱 뛰어 뛰어뛰 뛰어뛰 안 돼 어 어 어 맞았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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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몸을 생각보다 잘 숨겨야 돼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숨겨지잖아 숨겨지는데 안 숨겨지면 뛰어다니 뛰어다니 그리고 중간이나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보이니까 잘 지시를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눈 띄 오른쪽 반말해 그냥 어차피 예능이니까 반말해 나 아까 되게 멋있는 척 마셨다고 나 멋있는... 나 이제부터 멋있는 척 진짜 많아 이럴구 됐 가봐 가봐야 돼요? 응 야 쟤네 쟤네 초반부터 좀 빵 내려온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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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무로 다 나무도 나무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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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조하니까 소화 떨어진다 야 우리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소화 신조하니까 으악 뛰어 오바 뛰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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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딨어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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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 으악 으악 enrichment 고기 망감 지금 고기 말라 보건에 뛰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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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우아 우oul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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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ds 아아아아않… 아라에 야, 시내! 야, 엄마, 뛰어! 야, 엄마, 뛰어! 이제 3개! 내가 안 돼! 내가 안 돼! 뭐해! 뭐해! 아, 씨... 아, 씨... 야, 좋아, 좋아! 좋아 나이스 오버야 아 명사시네 손 손 없어요? 손 없어요? 아니 그냥 오던데? 아니 그냥 오던데? 나이스 오버야 나이스 오버야 그렇지 기상공이 야 도대체 흠! 흠!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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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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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춤추는 거 같아. 아, 알았다. 우리 춤추는 거 같아. 잠시만. 잠시만. 마지막 한 발 남아줘. 종룡이다. 나도, 야. 도장. 확인해봐야지. 안팎이. 안전을 위해. 아, 이 자식. 위험할 수도 있어. 위험할 수도 있어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아, 진짜. 서든어택. 일단. 서든어택 그동안 캐릭터에게 미안함을 포함해서. 얼마나 아팠을까요? 진짜. 마시면 갈 때는 안 맞을 것 같아. 이게 무상투어. 형 보면. 뒤에 무슨 진짜 디자이너일 것 같아. 콜라보 콜라보. 재밌었습니다. 재밌어요 그래도. 좀 아쉽네요. 한 번 죽으면 돌아갈 때 세 방씩만. 사실 돼도 않는 목으로 열심히 했습니다. 결과를 말씀드릴게요. 1라운드. 레드팀 승리. 1라운드. 잘했습니다. 2라운드. 레드팀 승리. 우와. 이겼어. 이겼어. 블랙팀 총 리스폰 수. 36번. 저기요? 많이 했구나. 블랙팀. 36번. 36번. 레드팀. 서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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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사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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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라운드에서. 부정 리스폰 의혹이 발견돼요. 공정하게. 사륜의 쟁탈자는. 보물찾기 현장에 가서. 가위바위보로. 가위바위보가. 아니. 가위바위보는. 아니 근데. 잘. 3번 했고. 3번 했다고 했어요. 아니야. 전 너무 안 했어요. 몰라요. 전 얼마 줄 알았는데. 아니. 이겼어. 남윤이 형이 제발했다고요. 나는 너무 안 좋은데. 남윤이 형이 제발했다고요. 아. 텐트야. 가사합시다. 우리 냄새나게 이러지 말고. 가사합시다. 보물찾기 현장으로. 이동하겠습니다. 야. 야. 을. 우후. 가사합시다. 공정해. 손정 너무하네. 진짜. 와. 대박. 여기 있다. 이 바보들아. 아. 무서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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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